오늘은 일일천단어 기본단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일천단어는 과연 사기일까요? 사실일까요?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비밀은 영상의 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지만 1년 암기할 양의 단어를 단 하루에 끝낸다는 컨셉을 담아낸 말입니다. 그만큼 속도에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단기개혁을 위해서 3시간씩 2회 진도를 나가고 장기개혁을 위해서 1시간씩 8회 반복 수업을 합니다. 총 6시간에 1000단어에서 1500단어 정도 진도를 나갑니다. 다른 영어학원에서 1년 동안 암기할 양을 단 하루, 단 6시간에 끝낸다는 말입니다. 물론 1000단어를 다 새롭게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모르는 단어를 선별하고 모르는 단어 5,600단어를 새로 암기시켜주는 것입니다. 500단어가 적다고요? 한 번에 100단어만 암기해도 영재발굴단의 단어천재로 소개될 것입니다. 회비는 고교생 100만원, 중학생 80만원, 초등학생 7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00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고요? 저희는 대한민국 유일한 암기보장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까먹는 부분이 있다면 무료 재수강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